아우 쟤네 바닥에 있어 이 녀석들 너희 기집애 이불을 왜 자꾸 끌집어내 이 녀석들 추운데 아유 진짜 너 이리와봐 얘는 왜 배가 이렇게 낙작하지 어 배가 문제있나 배가 눌려있어요 얘는 얘는 밥찌찌 먹여야겠다 강제로 안되겠다 누랑아 이리와봐 누랑 이리와봐 너무 납작해 다른 애들은 빵빵한데 얘는 못 먹었나봐요 배가 어 어떡해 야 너는 돼지다 야 너 여기 빠르지 마 너 그거 빠르지 마 어 얘가 지금 얘가 너무 못먹어가지고 얘는 두배 작아 얘는 두더지야 두더지 얘는 너 못먹어서 강제로 먹여야겠어요 얘가 누랑이가 새끼를 잘 못보나봐요 두 마리는 뚱뚱한데 얘만 납작해 어 얘는 이만한데 얘는 한 뺨하고 넘어요 얘가 못먹었구나 야 진짜 살아있는게 대단하다 너 진짜 배를 만졌는데 다른은 이렇게 빵빵볼룩 나왔는데 얘는 이거예요 완전 완전 배가 납작해요 너 못먹어가지고 야 너는 기집애 넌 잘 먹잖아 얘를 새끼들 밥을 안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맨날 나와있고 어? 어? 자꾸 그럴게 너? 어? 웬말 못먹었으면 우리 황동아 가서 산을 꼭 찾아오는 거야 알았지? 황동아랑 가서 꼭 찾아오자 너밖에 없다 가자 가자 상하さん 가자 이것じゃ intensively 아무래도 이쪽 사람 없는것 같아 어.. 우리 은행나무 쪽으로 가보자 은행나무 그쪽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쪽 한번 가보자 그쪽 가다 보면 안 믿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너무 멀리 왔다 그치 다음대로 가보자 넘리보는 육수 그리 홀뽁 고고구구구구구구구구구 그리 홀뽁 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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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쫄깃쫄깃 아 이러한 제깃 잘 많이 요 막 이상 Princip 선생님 으к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떻게 이렇게 지금 또 잠기는데? 어휴... 어휴 시끄럽지? 어? 흰둥이 찾아왔나? 잠깐만요. 얼른... 가볼게요. 이게 운 좋게 풀려서... 흰둥이가... 아니 우리 산하가... 딴 데로 간 것 같아요. 근데... 우리 잠깐... 흰둥이가... 얼른 내려가볼게. 뭐 왔나보다... 걔들 막 엄청 지사해 지금. 뭐지? 혹시 산하가 돌아왔나? 개들이 막 지사해? 아... 아 제발... 흰둥아 데려와... 데려갔으면 좋겠어. 왜 누가 왔어? 얘들아? 흰둥아... 안 왔어요. 아... 안 왔는데? 아 지금 막 개들이 짖길래... 부랴부랴 산에 늘었는데... 없어요... 난 또 늘었다고... 흰둥아... 아... 힘차게 들었대만... 어... 흰둥아! 어어... 어디든... 야야... 일로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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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일로와! 야 일로와! 일로와! 야 일로와! 잠깐 일로와! 잠깐 일로와! 잠깐 일로와! 오... 잠시 깨어리에 땄어! 오... 그래 흰둥아! 고마워! 오... 카메라 안 떨어졌네? 야... 아무튼... 야... 카메라도 지키고... 사나도 지키고... 잠깐... 너 일로와봐! 일단 잠깐만... 잠깐만...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... 아 잠깐... 나 조심없다... 잠깐만... 잠깐... 잠깐만... 사나야... 잠깐만... 흰둥아... 너... 너 진짜... 너 큰일 했다... 잠깐... 너... 이거 목걸이도 하고... 잠깐... 미안해... 잠깐만... 잠깐만... 야... 너 진짜 고생했다... 너 이따 뼈다... 너 이따 뼈다... 잠깐만... 어... 미안... 오... 예이... 어휴... 아휴... 엉... 아휴... 어디 갔다왔어... 이 새끼야.. 이 새끼야.. 걱정했잖아.. 어디 바로.. 입 봐봐.. 혹시 이 안 다쳤어? 잠깐만 입 안 부러졌어? 봐봐.. 혹시 줄 끊었나 해서.. 봐봐.. 피는 안 난 것 같은데.. 2차적으로 얘가 어딘가 남을 걸렸었던 것 같아요 영상 저거 봐야 알겠는데.. 근데 너 어떻게 들어왔냐? 너 또 도망갈래?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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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일로와 야 너 잠깐만 왜 물고 가.. 아 수고했다고.. 알았어 이따 간식 줄게.. 밤새 이틀 늦게 있어서 얼마나 배고팠겠어요.. 얘도.. 오자마자 밥 먹네.. 어.. 많이 먹어.. 다 먹었어? 많이 먹어.. 더 먹어.. 더 먹어.. 괜찮아.. 일로와 네 거 먹자.. 알았지? 미안해.. 네 거 밥 먹었어.. 미안해.. 이따 많이 줄게.. 야 너도 울었냐? 감동받아서? 아유.. 너 진짜.. 너 진짜.. 완전 진짜.. 와 너.. 대단하다 너.. 너 사람이다 너.. 야 어떻게 들어왔어.. 어? 어떻게 들어왔어.. 신동아.. 너 진짜.. 와 너 진짜.. 야 이거 완전.. 너 TV에 나와야 될 상황이 이거.. 동물농장에 나와야 될 상황이.. 어떻게 된거야.. 어? 어떻게 들어왔어.. 어?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.. 와.. 사나에서 뭔 소리 나길래.. 집에 와봤더니만.. 얘네 안 온 줄 알았는데.. 얘가 데리고 왔어요.. 갑자기 사나가 가는거야.. 와 나 진짜.. 이거 완전 드라마.. 드라마야 드라마 진짜.. 사나는 지금 아직도 밥 먹고 있어요.. 며칠째 굶어가지고.. 얼마나 배고팠을까.. 아주 큰일이었어.. 너가.. 지금.. 거의 한.. 2시간 좀 안된거 같은데.. 신동이 데려가서요.. 2시간 안되서 찾았어요.. 얘가 엄청 영통하네.. 너 영롱하다 너 진짜.. 신동아.. 얘는 구조견으로 나가야 될까봐요.. 이 조그만 다리로.. 어떻게 찾았을까.. 아까 얘 눈물 안 흘렀는데.. 눈물자국인가 봐.. 얘 눈물자국.. 보여요? 사나 찾으면서 감동받았나봐.. 얘도.. 눈물 흘렀나봐.. 아이고.. 잘했어.. 신동아.. 너 오늘 진짜 큰일했어.. 너는.. 내가 너 맛있는거 더 많이 줄게.. 응? 그래.. 아이고.. 아이고.. 그래.. 그래.. 잘했어.. 큰일했어.. 잘했어.. 너 물 좀 줄게.. 기다려봐.. 고생했어.. 아이고.. 얘.. 얘랑 제가.. 나무에다가 이렇게.. 같이 이렇게.. 걸쳐놨었던거에요.. 나무에다가 이렇게.. 제가 이렇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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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놨던건데.. 아까 보니까.. 이게.. 달려졌더라구요.. 이게 정말.. 이게 올툭 두 번째인데.. 아.. 아.. 이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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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. 지금 만져면 또.. 이게.. 이게.. 이렇게.. 벌려졌더라구요.. 이게.. 이렇게.. 이렇게.. 아.. 근데.. 이게 안 되겠죠.. 얘가.. 어.. 잠깐만.. 잠깐만.. 어.. 나무에 이렇게.. 묶었던 흔적 보이죠.. 이렇게.. 쓴건데.. 어.. 얘가.. 얘가 그랬어.. 그래.. 얘 치우자.. 얘가 치웠자.. 이 고리가.. 이게.. 이게 벌려져 있으니까.. 무서웠자.. 많이.. 어휴.. 무서웠자.. 어휴.. 얼마나 무서웠어.. 아휴.. 다음부터 나가지마.. 알았지? 그래.. 고생했어.. 아휴.. 그러면서 밥 다 먹고요.. 잠잘려고.. 지금 눈 감고 있어요.. 사나다.. 아휴.. 많이 울어가지고.. 눈물자가 생긴거봐.. 아니야 아니야.. 자.. 사나야.. 자.. 아휴.. 지금 예민한가보다.. 뭔 소리만 들어도.. 자면서 깨요.. 지금.. 퍽실이도 지치고.. 지금 시간은요.. 모두 평온한 시간을 갖고 계세요.. 모두 평온한 시간을 갖고있어요.. 혹시.. 쌍두고.. 근데.. 뒷바구니가 뭔가.. 여자친구.. 그렇다고.. 나아홉.. 다양한 세 가지.. 맞아.. 찻.. 아이healthy... 한글자막 by 한효정